그러니까 선생님 면수. 나시면 아니면. 나시면 아니면. 거기까지만 들어가. 어차피 둘러가. 이거 거의 두. 어휴. 이거 옆구리 베이잖아요. 실제로 에너지. 등을. 등은 안 보여서 일단 했구나. 창까지. 창까지도 그냥. 난리여야 되는데. 모든 스태프들은. 모니터 둘 쪽에 있습니다. 모감님. 모감님이랑. 바로 쉬는 거 하세요. 네. 이제 모니터를 확인할게요. 아직 못 참아서. 네. 네.